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킹콩의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이제 킹콩 걸 듣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다른 과목은 뭐 알아서 잘 하세요. 이제 제 페이지 오면 이런 영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EBS 분석, 버티칼 리딩 뭐 이렇게 되게 많죠. 네 본인의 등급이 내가 내 등급이 얼마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최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듣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의만 듣는 걸로 좀 채화가 잘 될 수 있는 그 강의는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강좌에 가장 나한테 최적화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니즈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찍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시면 좀 어지럽죠. 근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다 보면 스스로한테 맞는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 좀 겸손해져서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처음 수능 영어의 기초부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선 여어 공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문장을 이제 읽잖아요. 한번 읽어 볼게요. 뭐 크리틱은 믿는다. 오너십 애니말이 언 에스칼이다.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문장은 그냥 단어 뜻대로 그냥 열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있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굳이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단어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2번 문장 같은 게 생겨요. 이런 2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이 attribute라는 동사랑 이 to라는 전치사가 특별하게 이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 데미지라는 그 결과가 발생한 건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결과 이게 원인 이렇게 해서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가진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요.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 중에서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나 인강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바로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겠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서점에서 구문 이렇게 많이 봤죠. 구문독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문킹이라는 강좌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구문킹이라는 강좌는요. 그냥 강의만 계속 보면 그냥 채화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걸 노렸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되면서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문킹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그 기출문자생의 똑같은 문장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강의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보시면 구문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강의가 구문킹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구문이 정리를 한 번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냥 킹콩의 구문킹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실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들이 막 모여져 있는 이 단락 이걸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락 안에서의 문장의 해석이 사실상 돼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문들이 더해진 단락, 천 패러그래프 전체를 해석을 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저런 문맥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문장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문장들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해석이 다르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여기는 검은색이고 여기는 파란색. 파란색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파란색 이 문장들은 그냥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또는 이 문장 속의 구문으로만 해석을 했을 땐 이게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되는 문장들을 제가 색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있는 문장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전체적인 문맥을 알지 못하고 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건 해석을 저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도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문맥을 주변의 뜻으로 유출을 해서 혹시 잘못된 문장의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의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문맥에 따른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은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문맥을 이제 아까는요. 하나의 문장 속에 있는 그 문장 속에 있는 구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구문킹을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 이제 내가 구문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버티칼 리딩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버티칼 리딩 이게 이제 버티칼이거든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원래 이제 문장들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써 있잖아요. 이건 수평, 이건 수직.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 버티칼 리딩이라는 강좌에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수평적인 해석의 눈을 수직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그 문맥에 대한 게 눈이 떠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버티칼 리딩이라는 건데 이건 구글링에서 한번 쳐보세요. 버티칼을 쳐보면 뭐 이제 버티칼이라는 단어 모르진 않죠. 버티칼은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직. 이거는 이제 호라이던탈, 수평.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직적인 문맥을 알아야 된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이제 버티칼 리딩이라는 거죠. 당연히 리딩은 독해. 알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평가 시대에서 아 나는 몇 개만 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좀 내고 싶다. 아 이거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문이면 구문킥만. 그리고 문맥 잡는 게 잘 안 된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그러는 게 있잖아요. 아 나는 단어가 안 돼. 또는 나는 뭐 빈칸이 안 돼. 아니면 나는 하나하나 문장은 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그래서 문맥 잡기.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야 되는 거. 유추해서 논리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버티칼 리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좀 겸손하게 해서 영어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문장씩 단어만 알면 되는 문장의 수준에서 구문, 버티칼, 발전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단락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느끼게 돼요. 문제풀이에 유형이 있네. 그렇지 않아요? 빈칸은 맨날 내 문제 나오고 주제문을 풀 때는 주제문이 있고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법이 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독해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무조건 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또 문제별로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래서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 유형편 문제집 이런 거 팔잖아요. 유형편 문제집. 버티칼 리딩을 이제 완수해서 내가 문맥이 제대로 됐다. 문맥을 이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직역하면서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 이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해가 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킹콩의 19뿌라스 9. 19뿌라스 9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보통 19뿌라스 9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19가 뭐고 9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영어 문제가 총 45문제잖아요. 근데 45문제에서 듣기 17문제를 빼면 28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28문제가 19뿌라스 9 대략 한 20문제랑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19문제 보통 19문제 보통 19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 문제는 대략 뭐 독해를 조금 못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19뿌라스 9가 중위권 또 중화위권 학생들도 19뿌라스 9가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좀 쫄지 말고 우선 문제 풀이 자체에 대한 스킬을 좀 이해를 하면요. 본인이 독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 20문제 가량에 해당하는 19를 우선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대로 승부하는 정독으로 정면 승부하는 9문제 이렇게 나뉘어져서 19뿌라스 9라는 강좌는 수능 문제 자체에 대한 눈을 뜨게 해서 버티칼 리딩으로 만들었던 독해의 실력을 이제는 점수로 구체화적으로 내 점수가 얼마냐 현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내가 점수가 몇 점이냐 점수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강좌 그게 바로 이제 19뿌라스 9라는 강좌거든요. 이제 문제 풀이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문킹 했으면 버티칼 리딩 했으면 그 다음에 19뿌라스 9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1월달쯤에 이게 나오죠. EBS 수능 특강.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수능완성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EBS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첫 강의부터 마지막 그 완강할 때까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EBS 그 지문은요.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를 공부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EBS 앞에 기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내는 기출과 EBS의 공통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EBS 강의를 내가 좀 하겠다. 그럼 킹콩의 EBS 분석 저것만 좀 들으면 되는데 공통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EBS 책을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은 이랬는데 EBS는 이랬다. 아 그러니까 올해의 문제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능 영어를 제대로, 제대로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세 가지 지문 구조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딱 지문이 세 가지 구조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EBS 분석 1강이나 버티칼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고난도 지문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구문킹 그 전에 단어만 알아두 문장이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들은 우리가 굳이 인강에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EBS에서도 좀 학생들이 혼자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빼고 고난도 위주의 지문을 아주 깊숙하게 강의를 합니다. 교재들 만들고.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난도 위주로 한 문제 고난도의 지문만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그거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를 해줘야지 되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고난도 지문이라고 얘기한 거 수업한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고난도가 만약에 출제됐을 때 그거를 눈을 번쩍 우와 이거 그냥 공부했던 거다. 너무너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좀 해주고 싶다는 거지 고난도 지문만 보자. 그러니까 고난도 지문 아니라고 그냥 보지 말고 수업장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의 학습은 좀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킹콩 파이널 봉투모 요사 봉투모 요사를 통해서 실전력을 기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가 발전되게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생들한테 공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공부량도 좀 줄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줄여주고 싶어가지고 요게 부족하면 요것만 들어라. 요게 부족하면 요것만 들어라. 이런 걸로 이제 2021 대승을 준비한 학생을 위해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실력의 발전에 따라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를 처음부터 내가 진짜 영어를 처음부터 하겠다. 그랬던 학생은 구문킹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고 구문은 내가 좀 됐다. 단락, 독해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버티컬부터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약점 체크 아 이건 좀 공부 좀 해야 된다. 아 특별히 또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뛰는 게 이제 업법킹이 좀 필요하죠. 업법. 업법킹은 당연히 이제 업법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업법킹 오태에서 좀 깊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이건 진짜 이것으로 모든 업법을 제가 끝장을 내드릴게요. 근데 업법도 해야 되지만 또 아 나는 빈칸 빈칸만 하면 영어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빈칸 100문제를 제가 빈칸 100문제만 집중적으로 해서 빈칸을 완수할 수 있는 빈칸 100제, 빈칸 정보 이것만 하면 이제 채화하는 거에 모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이 강의만 들으면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강의 속에서 채화를 해주고 싶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빈칸 100제 그리고 이제 흐름 100제. 그래서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문장의 응집성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수능 문제에 나와 있는 글의 흐름, 전체 흐름, 순서 이 세 문제가요 출제가 근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 100제만 들으면 이 세 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싶으면 이거 말고 이거에다가 추가로 안 나온 거까지 다 해서 하고 싶고 그게 이제 19 플러스 9고 19 플러스 9가 좀 부담된다. 그럼 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섹션별 강의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이 그림.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버티칼 리딩.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자신의 공부 영어 수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등급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만큼만 들어. 굳이 다 듣지 않아도 돼. 대신 하나 들을 땐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걸 확실하게 네 걸로 만들어. 이걸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측면으로서 하나만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아주아주 내가 좀 센 기초다. 영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 학생들은 그냥 구문킹 듣고 버티칼 리딩 듣고 시작점이 이거여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센 기초가 아니다. 난 영어를 좀 했다. 그런데 난 좀 빈칸이 좀 어렵다. 했을 때 그 빈칸 여기 있죠? 빈칸만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 듣고 이렇게 가세요. 왜냐면요. 이 빈칸을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상호간의 문맥 그거 아까 버티칼 리딩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문맥이 있어야 빈칸 문제 스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먼저 듣고 이거 가세요. 마찬가지 흐름도 그렇고요. 실전모의고사 EBS 문성 19브라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9브라스고 EBS 모효사 흐름 빈칸 이 모든 강좌를 듣기 전에는요. 무조건 이거를 먼저 듣고 문맥 지격이 아니라 의역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두 개만 들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듣고 이거 또는 이거 듣고 이거 아시겠죠. 어법이야 뭐 따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때요. 킹콩의 2021 커리큘럼 좀 잘 가이드가 됐죠.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조금 낯뜨거운 소리를 좀 써놨는데 이거 진짜 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제 커리큘럼 따라오면 수능시험장에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노력해서 강좌를 찍었고요. 교재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신유형 전부 다 찍어넣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가이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한 권의 책과 이 한 권의 강좌만으로 채화를 만들어 주겠다. 똑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귀에 뭐가 앉을 때까지 했으니까 믿고 따라와 봐주신다면 수능시험장에서 왕, 킹콩이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